올림퍼스 독해 기본 2 유닛 3, 3-1 지문입니다 이 지문의 그냥 내용 요약은 도서관 검열 후원자로서의 추천을 거절합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검열이란 모든 도서를 다 색출해서 이 도서는 아동에게 부적합하다, 이 도서는 적합하다라는 걸 평가한 다음에 부적합한 도서는 모두 빼내는 방식이 도서관 검열이 되겠죠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이냐면 Dear Mr. Denison Denison에게 보낸 편지네요 Denison 남자하고요 Denison C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데 항상 편지글에 처음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뭔가 상대에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을 만한 내용으로 시작을 해줘야 돼요 처음부터 나는 당신이 이러한 제안을 해서 매우 불편하며 거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무례할 수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걸 나를 고려해주는 거 Thinking of me as a sponsor of your boycott 여기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Think of A as B 필기를 할 땐 영상을 멈추거나 아니면 다 보고 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하시기 바랍니다 A를 B로 여기다 이런 뜻이죠 나를 뭐라고 여겨주는 거냐 당신의 boycott 불매운동의 불매운동 많이 쓰는 단어죠 불매운동의 후원자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매운동이란 적절하지 않은 도서에 대한 불매운동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나라는 사람이 학부모로서 적절하지 않은 도서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거는 내 의견하고 약간 맞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래도 후원자는 되기 싫다 이런 의도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후원자의 sponsor은 다른 말로 proponent나 advocate 이것들도 다 유의어 관계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Like you 당신처럼 I want our children 아이들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To grow up in a moral society 어디서? 도덕적인 사회에서 moral, 도덕적인 도덕적인 사회란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건전한, 그러니까 사운드한 도서만을 읽고 도덕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을 얘기하겠죠 여기서 want에는 5형식 동사가 붙고 our children이 5형식 동사에 대한 목적어니까 to grow가 업법 1번이 되겠습니다 want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 보호 자리에는 투부 정사만 써줘야 되고 이 자리에 growing을 쓰거나 그러는 거는 적절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글 전반적으로 봐도 업법 포인트를 3개밖에 지적할 게 없을 만큼 업법 변형보다는 세부 내용 변형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업법에 너무 치중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아 세 번째 문장 but 그렇지만 I'm afraid 미안하지만 I'm afraid I can't give you my permission 허락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허락이냐 to use my name as a supporter for parents for library censorship 부모인데 그래서 이제 for은 그냥 위에서가 아니라 뭐뭐뭐에 찬성하는 찬성하는이라는 뜻을 가지는 전치사 for이에요 도서관 censorship 이게 검열입니다 검열 지금 여기 첫 철자가 대문자로 돼 있는 걸 봐서 그냥 이 어떤 시스템 어떤 제도에 제도에 구유명사화를 시킨 것 같은데 비록 이게 지금 capitalized가 되어 있어도 우리는 이걸 검열이란 뜻으로 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좀 I'm afraid 유감을 느끼는데요 I'm afraid 뒤에는 대시 생략이 돼 있겠고 given은 사용책 동사 IOTO가 나오고 있고 permission은 어떤 뜻이라 그랬죠? 허락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 이름을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신 행략이 되고 당신과 나는 당신이라는 거는 불매운동에 참석하는 사람들 측을 얘기할 거고 그리고 나는 on different size니까 다른 쪽에 있습니다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side는 입장을 뜻해요 찬성과 반대 이런 거 어차피 side라는 거는 찬성 측 반대 측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토론에서 내가 반대고 넌 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슈는 문맥상 문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발행이나 화제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이 즉 무슨 말이냐 dash라는 거는 그 앞에서 말한 내용을 내용만 바꿔 그러니까 언어만 바꿔서 단어만 바꿔서 다르게 설명해주는 걸 dash를 이용해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namely namely 무슨 뜻이지? 즉이죠 즉 즉은 in other words나 in other 대리즈로 바꿔 쓸 수 있고 I am for freedom of speech 이래요 연설의 자유에 찬성합니다 발언의 자유에 찬성합니다 여기서 for도 마찬가지로 찬성하는 일입니다 for, for 다 찬성하는 그리고 against censorship 검열에 반대합니다 검열이 첫 글자가 capitalized 대문자가 안 되고 그냥 검열이라고 나왔어요 이 단어를 결국 외워야 될 거고요 검열하다의 경우에는 영어로 그냥 censor 하면 검열하다가 됩니다 검열하다 against라는 거는 뭐뭐에 반대하는 이란 뜻의 전치사가 됩니다 뭐뭐에 반대하는 In any form 어떠한 형태로의 어떠한 형태의 검열해도 반대를 한다 그 다음 문장 While I agree with you 동의는 하지만 해서 while은 뭐뭐뭐 이지만 양보접속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동의를 한대요 갑자기 왜 동의를 해? 어떤 점에서만 동의를 하겠죠 That some of the books on the list 그 리스트에 있는 그러니까 구매목록에 있는 도서들 중 몇몇이 Are of questionable quality and taste 품질과 취향에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있는 questionable 하면 의심할 여지가 있는 이에요 왜 의심할 여지가 있을까 이 도서관은 결국 학교 도서관이고 학생들이 읽기에 너무 품질이 낮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아요 막 저속한 말 선정적인 그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봐서 우리가 퀄리티가 낮다고 볼 수 있을 거고 테이스트 역시 취향 또한 낮은 혹은 아이들이 읽기에 그냥 적합하지 않은 거 그런 도서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죠 그렇다는 거는 이 지금 이 학부모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이 수신이 있죠 수신인 그 수신인 또한 이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거에는 둘 다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캐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나도 동의를 하지만 I also feel 난 또한 생각합니다 Just as strongly 강하게 Just as strongly는 의역을 하면 또한 강하게 지금 어법 2번인데요 strongly는 어법 2번으로 strongly vs strong 이렇게 됩니다 아니 원래 우리가 feel이라는 동사를 쓰면 이걸 이 형식으로 많이 쓰니까 뭐뭐를 느끼다 I feel happy I feel delighted I feel disappointed I feel upset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선 strong을 쓰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강한이라는 거는 감정이 아니고 사실은 이 feel의 목적어가 뒤에 대절이기 때문에 그냥 strongly는 추격보호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strongly는 feel이라는 삼형식 동사를 꾸며주는 거죠 삼형식에서 보호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that 이하를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no one person or organization 그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organization 단체 가지고 있다고 has a right right 하면 권리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뭐 할 권리냐 to determine 결정할 권리를 결정하다 what is suitable 뭐가 suitable 한 건지 suitable 이 뭐죠 적절한 이 되겠죠 적절한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는 appropriate 이나 아니면은 desirable 라고 하는 바람직한 그런 문학인지 뭐가 바람직한 문학인지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for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취향을 존중해야 된다 이거죠 취향이라는 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거는 불건전한 거다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I spoke out 나는 발언했습니다 매우 강하게 very strongly against 뭐뭐에 반대해요 뭐에 반대했을까 library censorship 도서관의 검열에 반대했죠 at a recent parent teachers meeting 학부모 교사 회의에서 학부모와 교사 간의 회의에서 최근에 있었던 최근에 또 회의를 했네요 최근에 이미 한 거예요 이거 좀 과거시대로 썼잖아 스포크 아웃이 발언했다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내용 힌트가 상당히 많은데 이 발신인 편지를 보낸 학부모는 최근에 학부모 교사 회의에 참석을 해서 어떤 자신의 도서관 검열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을 매우 강하게 펼쳤고 또 심지어 취향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펼치고 있고 또 동의하는 점도 또한 있었다는 거 세부 내용을 다 캐치를 하셔야 될 거고요 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그때 가서 아 내가 알던 그 내용이 있었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해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and I would do likewise 내가 또한 마찬가지로 할 거예요 likewise 하면 마찬가지로란 뜻이고 연결사로 더 많이 쓰이는 단어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다 두는 어법 3번이 되고 두인지 b인지 구별을 하래요 어떻게 하지? b 쓰면 그냥 원래 b가 아니었는데 두였는데 이럴래? 두하고 b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둘 다 명칭이 대동사지만 두 라는 거는 일반 동사구를 다시 받을 때 대동사 두 를 쓰는 거고 b 라는 거는 비동사구를 대신 받을 때 b를 쓰는 거겠죠 지금 이 문장에서 동사란 spoke out밖에 없습니다 뒤에 동부 동사 있나요? 없죠 뒤에까지 가지 마시고 spoke out 발언했다 발언했다는 일반 동사일까? 비동사일까? 비동사라는 건 보통 is, are, was, were 이렇게 나오고 pp가 나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런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spoke out은 두 라는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로 받아줘야 돼요 따라서 b를 쓰지 못하고 두 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원리를 돌아 돌아와야지 막 그냥 이 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when I have the opportunity 내가 기회가 있을 때 기회만 생기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어요 매우 어조 자체가 어떻지? 어조 어조가 단호하죠 stern이라고 해요 stern 단호한 단호한 어조 stern이라는 단어 자체가 난이도가 상당히 있어서 이게 어조 문제로 나올지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확실한 건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건 세부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3-1 패시지의 내용을 마칩니다 잘하십시오 5-1 패시지의 내용이 10-1 패시지의 내용을 한글자막 by 한효정